아주 많이 쓰는 성어죠 멍청한 새가 먼저 난다 멍청한 새가 둔한 새 여기서는 뻔하다는 것은 사람한테는 멍청하다 하는데 약간 둔하다 아둔하다 빠리빠리 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런 새가 둔한 새가 멀리 난다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남보다 뒤처질까 먼저 일어나 행동하는 것을 말함 겸어로 사용해요 겸어 겸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에요 언어 문화거든 언어와 문화가 만나면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있죠 겸어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나중에 중요한 문제로 나올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겸어 겸사라고 돼요 지앤츠 즈위할 때 즈를 써서 겸사라고도 하는데 이 겸어 겸사는 우리만에서도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매우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 다만 오늘날에는 이 겸어의 사용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거 보통 진짜 차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맛있게 많이 차려놓고 차린 게 뭐 변변치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겸손 떠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칭찬받은 누군가 칭찬하면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도록 우리가 교육받거나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겸손함의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유명한 한국인 출신 중에 유명한 스타 운동 스타나 뭐 연예계 스타 이런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겸손하다는 거야 험블 맨날 겸손하다 맨날 칭찬해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되들면 안 돼 응? 누구 선배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 어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뭐 쥐가 나보다 나이 많으면 어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표현이 더 강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겸사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추한 곳까지 왕님 해주셔서 왕님은 그러니까 남을 높이는 거 높인 말 있죠 경어죠 경어 남을 높이는 거 자 누추한 곳까지 왕님 해주셔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면 귀빈 왕님 이런 말은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죠 이걸 경어라고 합니다 경어 경어 근데 겸어는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야 누추한 곳까지 저의 부족한 이런 졸고를 읽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졸고 이런 말들이 다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한자어가 많고요 요즘 한자를 많이 안 쓰니까 좀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도 존재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어 우리 이 닐이 뭐냐 니 짜오 스마 링즈 뭐 이거 친구끼리 혹은 뭐 사실 어른한테도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닝꼬이싱 꼬이자를 붙여 이런 거 뭐야 경어죠 경어 우리가 편지 쓸 때 누구누구 귀하 경어죠 경어 남을 높여 부르는 말 남을 높여 부르는 말 자 이렇게 경어와 겸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도 해야 되고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몇 번 야우 시엠페인은 뭐냐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아 제가 좀 손발이 느려서요 제가 멍청했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할게요 요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놈은 아우 아둔한 놈이 저 저 손발 느리더니 먼저 움직이네 저놈 바로 이렇게 할 때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쓰이는 것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아 제가 못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요런 제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요런 걸 할 때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나선 앞서면 뭐 너만 잘났냐 요런 또 욕을 얻을까봐 우리는 또 걱정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아 제가 무식하니까 제가 아둔해서 먼저 날아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어라는 말도 우리 지엔츠 혹은 지엠위 요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사실 뭐 뒤져보면 지문 안에는 여러 개의 시험 문제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놓고 내걸고 나는 겸어를 물어보겠다 라고 맘먹고 각잡고 출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어 경어 찡위하냐 찡이냐 아니면 치엔이냐 요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뻔냐 시엔츠는 자기가 뭔가를 앞서서 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내가 먼저 할게 요런 시험을 이게 그 상황에서 요걸 딱 쓰면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갔는데 뭐 새로 신임 교사들 이렇게 회식을 했어 교장선생님과 요즘 코로나 거의 끝나니까요 회식을 오래 한 번 했다고 해 그런데 누가 한 번 먼저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너무 쉽다 학급 운영 방침에 대해서 누가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볼 사람 있나요 신임 교사 중에 이럴 때 뻔냐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제가 좀 익은 벼구나 이런 느낌을 확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겸손하기까지도 하고 되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일 수 있겠지 요럴 때 쓰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그런 적절한 상황에서 이러한 성어를 혹은 겸어나 경어를 잘 쓰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화용론에서 얘기하는 예의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의를 갖춰야 돼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 응? 아무데서나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쉽게 반말하는 거 여러분 별로죠? 네 별로지 식당 갔는데 종업원한테 함부로 반말해 찍찍해 남자친구 소개팅 갔는데 다 그 사람을 안 만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데 또 반말해도 별로야 우리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반말해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존댓말을 해주면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데서나 자기가 심지어 딱 봐도 나머지 나이 많은데 반말 찍찍찍하는 사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우리나라도 외국 대통령도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그냥 막 반말해 그게 이제 습관화 된 거지 요게 이제 그 사람의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회 이게 바로 예의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른바 매너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중요 이 사람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냐가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종의 화술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우습게 보면 화술 말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화용론의 영역에서는 이 예의의 규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겸어와 경어를 잘 썼을 때 이런 예의의 규칙이 잘 맞는 거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교 라든지 친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겸어가 바로 이런 화용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 단순한 문화는 문화 맞아요 중요한 동양의 문화이기도 한데 이것이 화용론적으로도 얼마든지 응용돼서 시험 문제 시험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식의 문제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 한번 겸어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사전에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관심있게 보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